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사야 할 이유가 또 늘어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 콧수염 깎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지난 영상 찍고 그 뒤로부터 콧수염을 깎지 않고 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겠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슬라를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전기차를 살 거면 테슬라를 사라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표시를 볼 수 있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본 곳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세먼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나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안 좋았죠. 아 참 물론 이제 동쪽은 조금 깨끗한데 서쪽으로 해서 절방 갈라놓고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야 전세계가 다 나쁜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젊은 이들이 가고 싶다면 일본으로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갈 만한 이유가 있다. 심지어 저기 가장 중심에 도쿄 근처에도 공기는 너무나 깨끗해요. 우리의 수도 공간은 너무나 비교되죠. 일본은 국가의 정치나 국가의 구조나 심지어 공기까지도 우리가 일본은 흔들려 지진... 글쎄요. 우린 폐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진은 가끔씩 일어나지만 우리 폐는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공기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믿었어요. 우정이었을 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물론 기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몰라요. 또 이제 무슨 고기압 있고 저기압 있고 지금 중국의 어느 쪽만 그래서 그쪽에 공기가 많이 불면서 깨끗한 것이고 사실은 중국 자체가 더러운데 저쪽만 깨끗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히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의 동쪽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중국의 저기 내력 안쪽이 좀 안 좋긴 한데 안 좋은 것들도 보통 저기 지금 209가 있네요. 209가 있고 그 다음 높은 것들이 209 이상은 잘 안 보이죠. 190, 180 정도가 있고 그 다음 동쪽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100 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 높은 곳은 200이 아니고 360이에요. 316입니다. 굳이 이 정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지난 정보에서 예상한 게 있었죠. 미세먼지는 한국 내의 원인도 깨나 있다라는 그걸 보면서 역시 친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난 정보를 친중이라고 미세먼지가 우리에게서 유발된 것들도 있다. 일부 있다. 원인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던 그 우파분들이 지금 다 조용하죠. 권력자가 바뀌니까 지금 공기가 이렇게 중국보다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을 쳐닫고 조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파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파? 아니죠. 거의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인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주장이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이제는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 좀 깨름직하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의 불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단다라고 얘기하는데 궁금해요. 중국이 대도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공기가 저렇게 깨끗한데 우리보다는 나은데 물론 이제 저게 바람이나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도 지금 태양광 발전에 굉장히 거의 뭐 몰빵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이제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과연 석탄, 석유, 뭐 가스 이런 발전이 어느 비중일까 그거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 전망치로 결국은 얘들은 공기가 좋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 만약에 우리 뇌의 원인이 많다라고 하면 그 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주로 이제 미세먼지로 보면 공장, 그 다음 자동차 바퀴, 자동차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우리가 차를 안 타고 공장을 안 돌리고 발전을 안 하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죠. 중국 애들이 돈 많고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비싼 집 사고 수십억짜리 집 사고 거기에서 산다. 노우를 한국에서 보낸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궁금한데 중국의 부자면 그렇게 할까요? 저러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중국의 저 거대한 땅덩이에서 문화가 다양하고 도시가 다양하고 저것을 두고 굳이 수십억, 수백억을 한국의 집을 사서 심지어 중국보다 공기가 훨씬 안 좋은 이곳에서 폐를 괴롭혀 가면서 산다? 글쎄요. 차라리 갈 거면 일본으로 가죠. 뭐하러 한국으로 올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중국의 남쪽이나 홍콩이나 대만을 봐도 우리보다 양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상황이 최악이다. 결국은 이렇게 공기가 나쁘다 라고 하면 우린 뭘 해야 된다? 필터가 좋아야죠. 그런 관점에서도 테슬라노로 사야 된다. 테슬라는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에어컨 필터가 있고 이건 에어컨 필터가 아니고 헤파 필터 헤파 필터 그 헤파 필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에어컨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또 헤파 필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대하죠. 그래서 그 성능이야 뭐 거의 지금 자동차에 있는 필터 형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모델S의 경우에도 레트로피스로 해서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고 그 다음 모델Y는 이제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Y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내야 돼요. 대략 부품비용 해서 한 30 몇 만원 이래요. 30 몇 만원 내면 모델Y 헤파 필터를 그 앱상에서 신청을 하고 서비스센터 가서 장착하고 그러면 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를 간대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한 30 몇 만원을 내면 최상급 자동차 실내에서는 거의 어떤 자동차도 따라올 수 없는 최상급의 공기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후기를 보면 뭐 이게 지속성이야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워시액 있죠. 워시액을 사용하면 워시액에 냄새가 들어오잖아요. 웬만큼 깨끗하다 공기 차단 잘 된다 라는 대부분의 자동차들도 워시액 쓰면 냄새가 들어오죠. 근데 이건 워시액 정도도 잘 안 느껴진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디젤차 뒤에 따라가면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죠. 물론 그건 내기 외기 돌리면 되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디젤차 뒤에 있을 때 가까이 붙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죠. 디젤의 매연. 근데 이건 이걸 장착하고 나면 실내로 했을 때 거의 앞에 그 디젤차가 바로 앞에 있어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래요. 그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일반 자동차는 필터가 에어컨 필터 하나 정도인데 이건 태솔 날난 에어컨 필터가 있고 거기에 다시 이 필터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로 보면 거대한 어떻게 보면 막이 두 개가 있는 거죠. 특히 이게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실내에서 지금 같은 최악의 날씨에서도 뭐 지하주차장이나 차에 바로 가서 타고 이동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겠죠. 이 지옥 같은 한국에서. 중국보다 공기가 더 나쁜 한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테슬라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중국 자체도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진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 모델 S, X, 모델 Y 분들도 가급적이면 30몇만 원이지만 저는 이걸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폐는 소중하잖아요. 1년에 30몇만 원이고 10년에 받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서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 이동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최상의 공기의 질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게 1년에 30만 원이 아까워서 안 한다? 물론 이걸 1년이 더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권장은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라고 얘기를 한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기가 더러운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1년에 30만 원으로 자동차 내에서는 적어도 최상의 공기를 지금 같이 이 지옥 같은 최악의 중국보다 더 나쁜 미세먼지 공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한국에서 우리의 피해를 소중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돈 있으면 당연히 테슬라를 사야 되고 테슬라 중에서도 이렇게 근데 모델3는 아직까지 없고 근데 모델3 하이랜드는 이제 똑같이 이 헤파필터 장착하는 이 부분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실제 장착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진짜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많이 변한 차예요. 기존에 테슬라 모델3도 좋았지만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다가 바로 사도. 사도 그거 10년 타도 장담하는데 10년 타도 대부분의 내연기관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에서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렇게 헤파필터 거대한 걸 장착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공기, 실내 공기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해 줍니까?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지금 없어요.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의 방식은 대부분 다 에어컨필터 하나 혹은 그거 두 개. 그 정도로 끝나요. 작은 걸로. 근데 이게 지금 에어컨필터의 저 한 개가 왼쪽 오른쪽에 거대하잖아요. 저거 한 개가 거의 에어컨필터의 한 두 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필터의 네 개, 여섯 개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이게 거대한 거죠. 거대한 게 두 개가 딱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더러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폐를 위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를 사야 되고 테슬라를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콧수염은 이제 자르지 마시고 혹시 여자분들도 남자들의 콧수염이 튀어나와 있어서 약간 관리 안 한다, 지저분하다 라고 하더라도 느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폐를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폐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콧수염을 자르지 않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대통령이 저녁 9시 뉴스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기가 중국보다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콧수염을 더 이상 깎지 않아야 됩니다. 콧수염 깎지 않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폐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콧수염을 절대 깎지 맙시다 라고 저는 대통령이 저녁에 그거 한마디 해주면 전 국민들이 이제 콧수염 다 기르고 그나마 폐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텐데 그 작게 작게 보호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 전체로 하면 건강에서 얼마나 많은 곳이겠습니까 할 일 없으면 그런 거라도 좀 얘기를 해주지 자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사셔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이유만 따지면 끝도 없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 뭘 산다? 이렇게 공기 더러운 나라에서 자기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에 이렇게 거대한 헤파필터 최상의 가장 안정된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자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족이 안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가족의 폐를 괴롭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세상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세계에서 중국보다 더 공기가 나쁜 이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습니까? 국산차 사된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 거야. 정말 부모 아니야.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야.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제정신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라면 뭘 해야 된다? 자기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 테슬라를 사야 돼요. 이 더러운 나라에서는. 감사합니다.